여기 보이세요? 진짜 몇백마리 붙어있죠? 이거 다 찐득이에요 여러분들 찐득이 보이세요? 으 징그러워 여기도 붙어있네 으아악 죽어! 죽어 이 새끼들아 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원 관리하실 때 특히 장미 같은 거 많이 심잖아요 근데 장미의 최대 적이 먼저 아십니까? 바로 찐득입니다 장미가 찐득이가 가장 먼저 붙고 가장 많이 붙어요 그리고 이놈의 새끼들이 더 나쁜 게 뭔지 알아요? 꽃 피기 직전에 그 목우리 있죠? 고개 많이 붙어서 꽃을 똑 하고 잘라먹어요 너무 열받죠? 1년 내내 기다려서 장미꽃 예쁜 거 하나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찐득이가 목대를 똑 하고 불어먹어요 꽃으로 수액이 많이 올라가요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에 영향을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때 찐득이 거기다 빨대 꽂고 빨아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들이 신나서 찐득이 물어다가 더 날르고 그래서 아무튼 이 장미꽃을 못 보게 하는 주요 원인이 찐득인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가지 찐득이 퇴치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피해자가 접니다 바로 저도 초창기에 유튜브 보고 이 방법 저 방법 하다가 나중에 농약까지 쳐봤거든요 근데 제가 최적의 어떤 밸런스를 잡은 게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근에는 이 방법으로만 씁니다 그리고 추가로 돈도 들지도 않아요 약을 따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꽃이라든가 장미 같은데 이런 데 찐득이 생긴 것들 특히나 소량으로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정원 같은 데 대량으로 살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약 같은 거 이만큼 사서 근데 소량으로 보일 때마다 착착착착하기 너무 좋은 아이템을 오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가시죠 자 회사님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지금 진득이 보이십니까 여기 색깔이 좀 비슷해서 잘 안 보이는데 잔뜩 붙어 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근데 자 보세요 요렇게만 진드기가 있고 나머지는 진드기가 없어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할 거예요 농약 탈 거예요 분무기 준비해가지고 농약 타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죠 요럴 때 사용하는 꿀팁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여기는 주방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주방세제 다 있으시죠 일명 퐁퐁 종류무관합니다 저희는 참고로 가장 싼 거 이마트에서 번들팩으로 해가지고 두 개 해가지고 5,000 얼마짜리 그거 산 거 여기다 덜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요 주방세제를 써서 퐁퐁으로만 해도 찐득이가 무조건 잡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친환경 찐득이 퇴시제들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퐁퐁도 그전에도 썼었어요 근데 효과를 못 봤어요 잘 크게 효과를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뭔가 하나를 딱 바꾸고 나서 효과가 극대화 되고 거의 100% 확률로 사멸을 했거든요 그 방법 꿀팁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쪽으로 가보세요 퐁퐁을 요만한 분무기 기준에서 펌핑으로 있죠 펌핑으로 한 5번에서 6번 정도 아 나는 좀 독하게 하고 싶다 한 7, 7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한 5번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5번 이상 하셔야 돼요 펌핑을 하신 다음에 제가 그전에 효과가 좀 낮게 봤을 때 왜 효과가 낮게 봤냐면 찬물로 했어요 제가 이거를 미지근한 것보다 더 뜨거운 물이 있잖아요 너무 뜨거워 이게 아니라 미지근한 거 그 사이에 있잖아요 좀 뜨거우려고 하는데 하는 정도는 저희 주방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 온도로 요 퐁퐁에다 넣으신 다음에 분무기로 분사하니까 정말 하루만 지나면 새카맣게 다 죽어 있습니다 오늘 그거 보여드릴게요 퐁퐁을 전 이미 넣었습니다 지금 반 정도 사용하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, 두 번, 한 세 번 정도만 더 넣겠습니다 저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로 차가운 물 안 돼요 이렇게 만졌을 때 오 뜨거운데? 오 뜨거운데 이정도 나오죠? 그러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고 물을 넣으시고 이렇게 살살 흔드세요 이렇게 흔들면 여기가 빵빵해져요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빵빵해지거든요 자 공기 좀 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 나가시죠 분무기를 뿌릴 때 이렇게 물처럼 뿌리시면 안 돼요 물처럼 뿌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장 크리미하게 훅 훅 훅 이런 분산 상태로 뿌리셔야 됩니다 자 오세요 아까 봤던 데가 여기 잖아요 여기다가 천천히 팍팍 하지 말고 천천히 삭 삭 삭 하면 어때요? 거품이 맺히기 시작하죠? 이렇게 이렇게 그죠?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뿌리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가끔 진짜 한 500마리 이상 바글바글 매달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번 뿌리고 나서 거품이 꺼지면 한 번 더 뿌려주세요 그럴 때 너무 많을 때 이렇게 해서 한 번씩만 뿌리시면 돼요 이렇게 꽃목으로 있는데 이렇게 꽃목으로 있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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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만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되냐 자 다그다님 끊지 말고 따라오세요 라이브로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어제 뿌렸던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요 지금 저희 아치 넝쿨장미가 어제 뿌린 겁니다 제가 정확히 이쪽으로 사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진짜 심각한데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주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아이고 꺾었다 에헤이 꺾어서 보여드릴게요 으악 꽃 하나 날라갔어 근데 여기 보이세요 진드기? 새카맣게 무슨 참깨 알 붙은 것처럼 붙어있죠? 그죠 보이세요? 그죠? 요게 진드기가 다 죽은 겁니다 요게 진드기가 죽은 거예요 요게 진드기가 요렇게 새카맣게 타죽습니다 요렇게 타죽어요 그죠?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렇게 꽃망울이 있는데 있죠? 몽울이 있는데 요렇게 쑥쑥 뿌려주신데 요렇게 요렇게 오케오케 꽃몽울이 그러면 요 퐁퐁 요렇게 한통정도면 여러분들 여기 장미같이 보이세요? 이정도는 뿌리고도 남아요 이거 한통이면 진드기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다 시간 아껴지죠? 뭐 농약으로부터 좀 자유롭죠? 그 다음에 확실하게 방제되죠 그리고 집에 흔하게 있어서 너무너무 구하기 쉬운 재료로 언제든지 여기 한번 착착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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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뿌리면 바로 진드기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한 농약 쓰지 마시고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비싼거 사서 쓰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퐁퐁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거 뭐? 뜨거운 물 앗 뜨거워 팔팔 끓는 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수 목욕탕이나 아니면 주방에서 온수로 돌렸을때 최고 뜨거운 물 있죠 그거 받아서 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찐드기가 방멸이 되니까 여러분들 요거 꿀팁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하루 지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무조건 저렇게 새카맣게 죽어 있을겁니다 만약에 안되어있다면 저희한테 댓글 다하십시오 제가 가서 뿌려 드릴게요 무조건 죽으니까 요 꿀팁 한번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막 감초니 뭐니 좋다는 친환경 약재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친환경 방제재들 사서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이것만한게 없습니다 책 간편하고 쓰기 편하고 바로 옆에서 구할 수 있는게 진짜로 좋은 어떤 방제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정원관리 하실때 꿀팁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키우는 화분들 있죠 그런 화분에도 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다그닥 내가 이렇게 농사 짓고 그다음에 귀촌하면서 정원관리하는 것들 시행착오 겪은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쉽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다그닥TV였습니다 네, 다그닥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